나마스테이 아우라아우 오늘 저희가 불국은 뭐냐? 뭐냐?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반자비 솜스 디지털 음 그렇군요 썸네일 한 번만에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그 약간 하이틴 느낌도 살짝 나면서 네네 밝은 느낌? 네 궁금하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고! 와 너무 예쁘다 오우 오우 좀 다른 장르의 느낌이 나는데요? 맞아요 맞아요 아 뭔가 엄청 시원한 느낌이야 오퍼터 밝은발근 네 트로피컬 느낌도 나면서 아 좋은데요? 어 오 앞머리를 힘을 팍 주셨네 그런 것 같아 노래 좋은데? 드라이브 할 수 있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송치뿐 안사줌 이번에는 멋있다 진짜 드라이브 나왔어요 그렇네 여기 너무 예쁜데 빌지를 줬어 빌지 내가 계산할게 어? 뭐지? 화났는데 나한텐 돈 안쓰는데 여기선 지가 쓴다고 한다 그런건가? 왜 나한텐 돈 안쓰고 친구들이 있을때만 이렇게 쓰냐 아 아 내 생각엔 왜 너가 계산 다했냐 아 그런건가? 응 근데 갑자기 또 풀린 것 같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옷 사준 것 같은데 지금 어? 그런가? 아닌가? 와 바다 너무 이쁘다 차도 너무 너무 와 저랑 올드카겜상 너무 멋있어 오 좋은데? 와 너무 시원해 와 하늘 보세요 와 영원히 저럴 것 같아 와 진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와 이 옷 너무 이쁘다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남성분은 응 되게 화려한 옷만 입고 계시네요 네 오 여기도 어디야 헉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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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 사준 것 같아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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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뮤직비디오였고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했어요 시원했어요 시원했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느낌 드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나름 재밌었어요 응응 여자분께서 자기 옷 안 사서 화가 났는데 딱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말 매너있는 그리고 플렉스도 잘하는 댄스쟁이 멋진 멋진 영앤리치 영앤리치 에 남자분이셨다 아 좋습니다 부럽다 부럽지만 우리도 인도에 가서 같이 놀고 싶네요 놀고 싶네요 아 좋다 그런 날 여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니 모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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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